안녕하십니까. 달인을 만나다의 유담입니다. 오늘의 시간에는 16년 동안 눈빛을 단련하여 눈빛 하나로 모두를 유혹하시는 유혹의 달인 준하 김병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 반갑습니다. 선글라스인데 왜 끼고 계십니까? 이거 끼고 다녀야 돼. 안 끼면 큰일 납니다. 저한테 5초 안에 다 넘어와요. 5초 안에 다 넘어온다고요? 눈만 마주치면 다 넘어옵니다. 대단하시네요. 어저께는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. 아니, 엄마한테 왜 운하십니까? 선글라스 안 끼고 나갔다가 동네 개하고 눈만 주셔가지고 개요? 네. 개가 집 앞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뛰어내는 데 먹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선생님 혹시 결혼은 하셨습니까? 결혼 못 했어요. 아니, 왜 못 하십니까? 상견례 자리 갔다가 장모하고 눈만 주셔가지고 장모 대신 분하고 눈만 주셔서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 바람에 아, 고백을 하셨습니까? 네, 그래서 바로 파토놨습니다. 아, 대단하십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선생님, 방송이니까 그래도 선글라스 좀 벗어주셔야 되는데 아, 이거 벗으면 큰일 납니다. 아, 그래도 좀 벗어주셔야 됩니다. 아, 여러 사람 마음 다칠 건데, 이거? 아, 네, 괜찮습니다. 그러면은, 그러면 나 5초 이상 쳐다보지 마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5초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. 나중에 또 빠져들어가지고 죽고 못 사니까 하지 말고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벗어주시죠. 아, 네, 참. 어? 아, 이거 하나가 돌며요. 아, 이거 2개는 끼고 다녀야 돼. 아, 이거 맞아 벗어주십시오. 네. 네. 아, 눈 마저. 눈 마저지지 마요. 눈 마저지지 마요. 눈 마저지지 마요. 앉아있어, 앉아있어, 나오지 말라니까 앉아있어, 앉아있어. 나오지 마요. 누가 나와요? 눈 마저지지 마요, 눈 마저지지 마요. 아, 나하고 눈 마저지지 말라니까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그 여기 앞에 분 있죠, 앞에 분? 네, 네. 그 여자친구 뺏기기 싫으면 눈 가려주세요. 또 뺏겨서 서운하다고 그러지 말고. 그 옆에 분이 수제자분이시죠? 네. 수제자분은 선생님 때 몇 년 있었습니까? 16년 전에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 마주쳐가지고 그때부터 저 계속 옆에 붙어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아주 일은 열심히 하는데. 5초 안 됐어, 5초 안 됐어. 자주 이러니까 좀 힘들었어요. 뭐 하신 겁니까? 벼룩하고 눈 마주쳤더니 턱 태 올라오네. 벼룩이 뭐예요? 마주치면 다 끝났어요. 큰일 나요. 네. 저 좀 한 번 봐 보십시오. 네? 아니, 큰일 납니다. 아니, 괜찮아요. 저 좀 봐 봐. 큰일 나요. 후회하지 마요. 눈 마주치면. 너무 왔어, 너무 왔어. 이거 봐. 후회할 척 하지 말라니까. 깊이 빠져들었네? 이런 사람 훔치하는데? 이거 나가. 야. 아유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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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